제주 4.3 평화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4.3 단체들이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희생자 유족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3 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일개 출연 기관이 아니고 이사회 구성은 독립되하며 운영 주체를 관련 법령보다 하위인 조례로 규율하려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